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런 고기를 못 먹어요. 지금 그래서 대리만족을 좀 늦게 하겠습니다. 아 개제뻐 지글지글 시간 안에 5000점을 얻어라. 고기를 비판에 올리고 고기의 앞뒤를 적당히 익힌다. 익은 고기는 오른쪽 접시에 놓는다. 기는 총 5번. 이렇게 익어야지 맛있게 익는 거구나. 오케이.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시 할까 다시 할까? 어 핵당황 아 아 진짜 금방 있구나 이게. 맛있게 오케 뭔지 알았어.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따 따 따 따 따 따 이상하다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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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다시 셋 넷 다섯 따 따 따 따 다 다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이거 하지마자 둘째 아줌마 쏟네 아 해 짜증 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